거의 이거는 국방부 정신교제교육 정신교육교제 사태라고 해도 무방한 일이죠 지금 아마 어제오늘 굉장히 화려가 많이 됐는데 이게 어제오늘뿐만이 아니라 이 교제와 관련해가지고 한 일주일 전부터 사실 문제가 많았어요 국방부가 이번에 군인들 정신전력교육기본교제를 새로 편찬했죠 이게 원래는 각 분야 전문가들 민간 전문가들이 쓰던 거를 이번에는 누가 했습니까? 이번에는 지필진 전원이 현역 군인, 군무원들로 했다는 거죠 이것도 웃겨요 왜 이번에는 그랬을까? 참 이상해 그런데 이 교제와 관련해가지고 너무너무너무너무 많은 문제들이 나오고 있어요 너무너무너무 이미 일주일 전부터 이 교제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게 진짜 너무 뭐라고 할까? 거의 70년대의 이념 거의 뭐 그때로 돌아가는 것 같은 문제점이 막 있었는데 그때는 사람들이 잘 못 봤어 집중을 안 했어 뭐 그런가 보다 이 정부가 뭐 북한하고 거의 전쟁할 듯이 하다 보니까 뭐 그런가 보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온 국민을 분노하게 된 건 뭐냐면 이 교제에서 독도 문제를 건드린 거죠 독도 문제를 진짜 황당한 거야 이 교제 197페이지, 8페이지에 어떤 내용이 있냐 이런 내용이 있어요 한미동맹을 이야기하는 건데 한미동맹은 동북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 안정에 기여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하면서 한반도 주변은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여러 강국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이들 국가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 군사력을 해외로 투사하거나 다오위다오, 쿠렐렛도, 그리고 독도 문제 등 영토 분쟁도 진행 중에 있어 언제든지 군사적 충동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기세를 했어요 이걸 보고 이게 뭐가 문제야?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거는 어마어마하게 큰 문제예요 지금까지 대한민국 정부 이명박,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부에서 어떤 정부도 진보반이 아니라 보수 정부도 인정하지 않은 게 뭐냐 일본이 계속 독도 문제를요 독도를요 자기네 영토라고 주장하면서 지금 독도 문제는 한국과 일본 간에 지금 분쟁 중에 있어 그런 식으로 국제사회에 이슈를 만들려고 개 지랄 떨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정부가 일반적인 입장은 뭐냐면 무시 전략 우린 무시였어요 무슨 개소리야 왜냐면 우리 땅인데 이거를 왜 우리가 분쟁지역이라고 말도 안 되게 그런 프레임에 넘어갑니까 얘네들은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만들어 가지고 사실은 이거를 국제사회에서 이슈가 되게 해서 국제사법재판 쪽으로 넘기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국제사회의 판결을 받아보자 그거 아니야 근데 미쳤어? 우리가 그런 짓을 왜? 아니 이게 우리 건데 근데 그런 짓을 왜?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우리는 병신들 무시하고 끝나는 거거든 다 그래 왔어 지금까지 노무현 문재인이나 그런 게 아니야 이명박 박근혜도 그래 왔어요 독도 문제에 있어가지고는요 어떻게 했습니까? 일본이 말하는 거에 대해서 무슨 소리야? 대응도 알아 대응도 대응할 필요도 없어 왜? 분쟁지역이 아니니까 일본은 계속 분쟁지역으로 말하고 싶지 근데 우리는 무슨 분쟁이야 근데 우리는 무슨 분쟁이야 언급받아 가치도 없죠 근데 이번에 교제에 우리나라 국방부가 아예 딱 글을 써놨어 영토 분쟁이 진행 중이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되면 나중에 일본이 한국의 군인들 정신교육 교제 봐라 거기도 독도가 분쟁지역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지 않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이렇게 만들어서 교제를 배포했다니까요 정신당한 새끼들 보통 우리가 우리나라 한반도 지도를 딱 그리면 그 지도를 그릴 때 항상 어떻게 그립니까? 한반도 우리 지도를 그릴 때 지도이 뭡니까? 내륙만 그리는 게 아니고 그 섬들도 그리죠 그래서 꼭 들어가는 게 뭐냐면 울릉도와 독도예요 울릉도와 독도 그렇죠? 그래서 우리 한국 한반도 한반도 지도에 꼭 들어가야 되는 게 울릉도와 독도입니다 독도 너무 다 가는 거죠 대한민국 영토를 다 그려야 될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 지도를 그리는데 우리가 우리나라에 대한민국 지도입니다 하면서 대한민국 영토를 빼버리면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대한민국 지도라고 하면서 딸라 그렸는데 내 밑에 있는 전라남도를 빼버렸어 가능합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대한민국 영토는 지도 한 장에 다 포함시켜야 되는 거예요 너무 다 가는 거야 그런데 이번에 이 교제에는 대한민국 한반도 지도가 10개인가 11개가 들어가요 그런데 다 어떻게 들어가냐 이런 식이죠 독도가 없어 독도가 없어 그냥 옆에다가 독도 하나 그려놓으면 되는데 다 독도를 빼고 딱 울릉도까지만 그러면 우리나라 땅은 어디까지라는 겁니까? 여기까지가 우리나라 땅이라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우리나라 지도를 그리면서 독도를 이 칸 밑으로 빼버린 거 아닙니까? 여기 보이는 데까지만 우리나라라는 뜻이거든요 일본이 볼 때 얼마나 좋아 저 교제에 보니까 독도는 분쟁지역이고 분쟁지역이고 그리고 지도에 아예 들어가 있지도 않네 얼마나 좋아 아니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 새끼들은 진짜 완전히 매국 정부예요 매국 정부 매국노들이지 뭐야 이게 이게 매국이지 뭐야 와 정말 기가 막힌 거죠 그렇죠 지금 국민들이 가장 분노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죠 이 부분 이 독도 문제 부분 근데 독도 문제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독도 문제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이것들이 가지고 있는 역사관 역사 왜곡도 굉장히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선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게 이 교제는 국군들 군 장병들을 교육하는 겁니다 군 장병들 그런데 여기에 어떤 부분이 있냐 지금 대한민국 정부와 관련된 기재하는 부분에 있으면 보면 북한이 일으킨 6.25 전쟁과 계속되는 군사적 도발로 반공의식이 강화되었고 정부 주도에 경제성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부 과오도 발생했다 이게 우리 국민은 4.19 혁명 5.18 민주화운동 60 민주항쟁 등을 통해 민주화를 이뤄냈고 87년 직선제 개헌이 의결되면서 민주주의가 시작했다 우리 역사를 요약해서 쓰고 있는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요 일부 과오 아 지금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때에 있었던 산업화 시대 반공의식 강화 그러면서 산업화 시대를 지나오면서 전두환, 이승만, 전두환, 박정희 때 있었던 반헌법, 반민주, 반인권 문제가 그냥 겨우 일부 과오예요? 일부 과오야? 12.12가 일부 과오야? 이 부분은 특히 중요한 게 지금 군 장병들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예전 교재에는요 예를 들어서 12.12라든가 이런 군사 쿠데타 있잖아요 이걸 기재하면서 잘못된 명령에는 거부해야 된다 그런 식의 내용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는 그런 게 다 빠져있다는 거야 다 빠져있어 지난 교재에는 아래와치 이 내용이 있었어요 수십 년에 걸친 장기간의 권위주의 정부 체제 하에서 민주화를 지연시키면서 부정부패와 과도한 중앙집중 현상 등 여러 표정이 나타났다 이런 문장이 있었는데 이걸 빼버리고 이걸 어떻게? 일부 과오 일부 과오 야 이러면요 이 정부가 욕하는 중국과 다르게 뭐가 있어? 진짜 웃긴 새끼들이니까요 우리나라가 정말 지금 민주화가 됐고 민주정부라면요 사실은 지난 권위주의 정부의 이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정확히 지적을 해야지 그런데 이 보수 정권이 항상 중국 비판할 때 그리고 북한 비판할 때 뭐 비판하는 겁니까? 중국이 자기들의 과오 인정합니까? 천안문 사태에 이야기해요? 북한은 자기들의 과오 인정해요? 안 해? 좋은 점만 얘기하지 그런데 이게 뭐가 달라? 우리가 했었던 것들 중에서 사실은 엄청난 국가폭력이 있었는데 그리고 반원법 반민주 반인권적인 행태가 엄청 많았는데 그거를 간단하게 일부 과오 좋은 거 많이 하다가 작은 과오 나올 수도 있지 그런 식으로 그리고 있어요 시발 국뽕이야? 이런 게 뭐가 달라? 이런 게 전체주의예요 이런 게 전체주의 이런 발상이 그러면서 이승만에 대한 엄청난 찬양이 나오죠 이승만을 어떻게 표현하냐 이처럼 이승만을 비롯한 지도자들의 해안과 정치적 결단으로 공산주의의 확산을 막고 자유민주의를 대한민국의 정치체제로 선택하였으며 이를 발판으로 오늘날 모든 국민이 진정한 자유와 평화 번영의 가치를 누리고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대통령 이름은 아무도 안 나오는데 딱 이승만이 나와 이승만이 이승만? 그래 이승만이 공산주의의 팽창 맞는데 역할했다고 쳐 이승만 때 국가보안법 만들어졌죠 우리는 국가보안법을 반대하고 국가보안법 때문에 엄청난 민간인 학살과 폐해가 많았지만 다 양보해서 그래 너희들이 당시 뭐 공산 북한이라든가 공산주의의 위협이 있었으니까 그거에 대응하려고 국가보안법 만들어서 공산주의의 팽창을 막았다고 치자 그런데 이승만이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한 사람이야? 이승만이? 이승만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3.15 부정선거 발단으로 해가지고 대통령직에서 쫓겨나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미국으로 추방 됐어요 추방 추방 그리고 죽을 때까지 못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자유민주주의를 지금 우리가 지금 느끼는 자유민주주의가 가능하게 한 그 시발점이 되는 겁니까? 이승만하고 자유민주주의랑 뭔 상관이야 이승만은 독재자예요 독재자 독재자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한 사람이에요 무슨 소리야 이승만이 반공주의자? 오케이 그런데 이승만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킨 사람은 아니죠 자유민주주의를 망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4.19로 끄집어 내려가지고 쫓겨난 거 아니야 그런데 이게 무슨 개소리야 웬 이승만 이승만 때문에 결국 대한민국이 지금의 자유와 평화 변화의 가치 누르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무슨 개소리야 그런데 이게 우연이 아닌 게 이런 식을 국방부에서 이승만에 대한 차량이 나오는 거와 연결돼가지고 이번에 보험부에서 어? 보험부에서 2024년 1월 독립운동가로 누구로 선정했습니까? 이승만을 선정을 했어요 어떤 분들은 아니 이승만이 독립운동가 맞잖아 진정하는 게 무슨 문제야? 라고 여길 수도 있지만 좀 생각을 해보세요 이승만이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이야 얼마나 중요한 사람입니까? 그쵸? 실제로? 독립운동에서도 제가 봤을 때는 비판할 게 많지만 그 명성은 많았던 사람이야 분명히 그런데 우리나라 보험부가 어? 이달의 독립운동가 선정을 언제부터 했냐 92년부터 했어요 92년부터 제일 처음에 김상옥을 시작으로 92년부터 했거든요 벌써 몇 년 지났습니까? 지금 30년 그쵸? 30년이 훨씬 지났죠 그런데 왜 30년 지날 때까지 어느 누구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독립운동가로 이승만을 뽑은 적이 없어요 광복회에서 이승만을 한 번도 추천한 적이 없어 이번에 이승만 어떻게 된 거냐면 이승만 기념사업회에서 추천한다고 된 거거든요 왜 지난 30년간 이렇게 너무 단안한 것 같은 사람 대통령이었고 독립운동가였고 그쵸? 임시정부의 그 뭡니까? 대통령까지 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이 왜 30년간 한 번도 독립운동가로 하자고 추천이 안 들어왔냐고 이게 독립운동가가 선정할 때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각계 독립운동 단체들 있잖아요 그런 데서 추천을 해가지고 수십 명이 올라오면 그중에서 경쟁을 붙여갖고 한 명을 뽑는 거거든 그런데 이승만은 올라온 적이 없어 지금까지 왜 안 올라왔냐고 지금까지 왜 안 올라왔냐고 지금까지 안 올라온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사 한번 볼게요 대한민국 임시정부 주차 대통령이 했던 이승만 30년 넘게 추천이 없었던 것은 48년 정부 수립 후 대통령 재임 기간 과거 때문에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이것만 있는 게 아니죠 이승만이 사실은 독립운동 관련해가지고요 제대로 했습니까? 이것도 웃긴 거예요 이거는 나중에 기회되면 꼭 말해야겠지만 이승만이 독립운동은 제대로 하긴 했어? 이승만이 뭐랍니까 미국 가고 미국의 교민사회만 다 부전시켜버리고 뭐 했는데 이승만이 무슨 역할을 했는데 일본하고 한번 싸워봤어? 그런 것도 없어 이승만은 일본한테 한번 무슨 어려움을 겪어본 적도 없어요 한 번도 지금 막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사진이 있어 이승만이 한성 감옥에 잡혀가지고 있는 사진 그 사진은 일본한테 잡힌 게 아니죠 그거는 고등 황제 시절에 조선왕조에 대해서 반역해갖고 잡힌 사진이 아니니까 일본한테 이승만은 한 번도 고초를 겪은 적이 없어요 그냥 미국에서 그냥 엄청나게 왕같이 떠받치면서 살았지 무슨 독립운동가야 이승만이 뭐 했는데 그런데 이번에 보험부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이승만의 독립운동 공적에는 흠결이 없다 흠결이 왜 없습니까 그럼 사는 말 이달의 독립운동 선정 과정에서 대통령 재임 기간의 공적이 아닌 독립운동가로서의 공적을 평가한다 그러니까 얘네들도 보험부도 참아 이승만이 해방 이후에 했던 행적들 민주주의를 유린한 그 행적은 옹호할 수가 없지 부정선거로 씨발 쫓겨나가지고 죽을 때까지 한국에 못 들어온 사람인데 어떻게 인정을 해 그런데 해방 이전에 독립운동은 했잖아 구별을 해야지 광복 이전 정부 수립 이후에 했던 독재와 해방 이전에 독립운동가로서의 역할은 우리가 구별을 해가지고 공가를 인정하자 상 주자 그 말이거든 저는 사실은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저도 좀 구분하자 할 필요가 있다 상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러면요 김원봉은요 김원봉 김원봉은 독립운동가 전체를 뽑았을 때 전체를 뽑았을 때 딱 한 명 만약에 뽑는다 그럼 그 사람은 누굴까요 김원봉이죠 김구도 아니야 이거는 왜 그러냐면 데이터가 있어 어떤 데이터 일본이 현상금을 걸잖아요 현상금 현상금 압구적 1위가 누구냐면 김원봉이에요 일본이 김구한테 걸었던 현상금보다 훨씬 높은 사람이 누구냐면 김원봉이었어 그만큼 일본을 괴롭힌 일순위어죠 또 의열단 의열단 무상혁명 무상으로 독립운동 했던 사람 아닙니까 김원봉이 일제시대 때 한 번도 잡힌 적이 없는 정말 전설의 독립운동가거든요 근데 그 김원봉이 해방 이후에 해방 이후에 어떻게 했어요 지금 지금 말하면 한국당에 있다가 결국 친애파 새끼들 때문에 못 견뎌가지고 월북한 거 아니야 근데 그걸 가지고 지금 뭐라고 합니까 아 이거 북한정부 수립하는 데 도움을 줬다 하면서 제일 서운 안 돼 그거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국민 여론이 42%가 항일투쟁 공적이 뚜렷하다 했고 39%는 북한정관에 기여했다 하면서 서울에 반대했는데 찬성이 높았어 그런데 결국은 서운 못했어요 김원봉이 독립운동의 정말 압도적인 독립운동가로서의 최고의 지휘 있던 사람인데 해방 이후에 북한정권에 들어갔다고 해갖고 서운을 안 했다고요 지금까지도 안 하고 있어 그러면 만약에 이승만을요 독립운동 항구와 해방 이후의 행적을 구별하자고 한다면 왜 김원봉은 구별을 안 합니까 구별을 해야지 그런데 얘네들 뭐라고 합니까 김원봉은 절대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절대 절대 안 된다 기가 막히는 거예요 지난 12월 21일 날 강정혜 강정혜 씨가 국가보험부 장관 인사성문회를 했어요 다 기억나시죠 이때 강정혜 씨가 뭐라고 했냐면 홍범도 장군 얘기가 나왔거든요 홍범도 장군을 육사해서 치우는 게 옳으냐 막 물어보니까 강정혜 씨가 뭐라고 했냐 이렇게 말했어요 우선 홍범도 장군은 독립운동가로서 예우 받아야 한다 얘기했어 그러면서 어떤 얘기를 하냐 광복 이전에는 계열을 달리 하더라도 모두 독립운동에 애쓴 부분이 있다 하면서 하는 말 45년 이후 정체성이 국민적 합의를 받기 어려웠다면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 또 이렇게 말해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독립운동가를 아무리 잘했어도 해방 이후에 해방 이후에 정체성 문제 혹은 국민적 합의를 받기 어려우면 안 돼 그 말 아니야 그럼 이승만 하지 말아야지 이승만 하지 말아야지 제가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거 하나 알려드릴까요 강정혜 씨가 기사가 많이 나왔죠 이 사람이 뭔데 국가보험부 상관을 내 이 사람이 뭔데 그때 동아일보 기사가 뭐냐면 그 아버지가 6.25 참전 용사였고 시댁이 독립운동가 집안이었대요 이 기사 많이 봤죠 사람들이 이거 인용 많이 했어 야 아버지가 6.25 참전 용사고 6.25 때 참전 안 한 사람이 어딨어 시댁이 독립운동가니까 국가보험을 당하는구나 하면서 사람들이 웃긴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기사를 보죠 참 이상한 부분이 있어요 기사에서 뭐라고 하냐면 그 아버지가 6.25 전쟁에서 무공군장을 받았다고 이야기해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하냐 시아버지는 독립유공자래 시할아버지인 백인 권중장군은 일제강정기에 의월대에서 핵심 역할을 했대 저는 이 문제를 보면서 되게 이상했어요 되게 이상했어 왜 이상했냐면 아니 권중장군 되게 유명한 사람이에요 어? 그리고 좋아 의열단 근데 이 의열단의 단장이 누굽니까? 김원봉이야 김원봉 그러니까 뭐 권중장군 얘기하는 거 좋다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중간에 뭐가 빠졌어 뭐냐면은 그 앞에 시아버지 얘기했잖아 시아버지 시아버지가 독립유공자다 그럼 그 다음에 어떤 문장이 나와야 돼? 시아버지 누구 누구는 어떤 활동을 했다 그 문장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시아버지는 부민유공자다 한마디 해놓고 갑자기 시아버지 권중장군은 의열단이었다 이러고 있어요 이상하지 않아요? 난 되게 이상했어 아니 시아버지가 누군데 아니 시아버지가 이렇게 영광스러운 독립유공자 아닙니까? 그럼 시아버지 이름을 공개해야 될 거 아니야 그 시아버지가 누구이고 어떤 일을 했는지를 말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동아일보는 시아버지는 그냥 독립유공자 라고 말해놓고 그냥 시아버지 얘기를 해버리고 있어요 너무 웃기잖아 그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유가 있어요 그 시아버지가 누구냐면 권태유씨예요 권태유씨 90년 1월달에 돌아가셨죠 이분은 독립유공자가 맞아요 훌륭한 분이야 이상한 사람 아니야 이상한 사람 아니야 그런데 문제는 뭐냐 저것들이 볼 때는 이상한 사람이지 저것들이 볼 때는 차마 이름을 쓸 수가 없지 왜? 이분이 이분이 조선의용대 출신이거든요 조선의용대 조선의용대가 뭡니까? 조선의용대는요 북한에 여러분 북한이 여러분 김일성 1당 독재라고 생각하시지만 김일성 1당 독재는요 57년도 8년도 가서 가능한 거고 그때까지 북한 고성당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어요? 김일성에 있는 만주파가 있었고 그리고 또 누가 있습니까? 그 연안파가 있었고 그쵸? 그런데 그 연안파의 뿌리가 어디냐? 조선의용대예요 조선의용대 물론 권태유씨는 해방 이후에 월북하지 않고 뭡니까? 그 한국에 있었어 그래가지고 특별하게 역할을 하지 않다가 돌아가셨지만 사실은 조선의용대만 따지면 이거 가지고 충분히 좌파 논쟁이 일어날 수 있어요 조선의용대 출신이라고? 그렇게 물론 우리는 조선의용대라고 무시하지 않아 조선의용대라도 이분들이 얼마나 사실은 독립운동을 위해서 열심히 운동하신 분들인데 그런데 지금까지 저 보수정권이라든가 보수 언론들은 조선의용대 출신? 이러면 빨갱이 좌파? 그지를 했거든요 그런데 권태유씨가 동아일보는 독립운동이라고 하지만 어떤 독립운동? 조선의용대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차마 권태유씨 얘기를 안 쓰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땐 그래요 지들이 한 짓이 있으니까 조선의용대는 어때? 문제가 안 되는데 지들이 김원봉이라든가 아니면 월북했던 사람들 좌익이었던 사람들 서운하는 거 반대하고 얼마나 생 지랄을 했습니까? 조선의용대는 중국에서 사실은 뭡니까 활동하면서 마오쩌둥을 도왔던 사람들 아닙니까? 사실은 국국 내전에서 조선의용대가 국국 내전에서 처음에는 장계석 같은 사람들한테 한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나중에는 마오쩌둥 도와가지고 장세스 상대로 싸웠던 사람들이에요 이 의용대가 그래서 북한의 왕하권은 연합파가 되는 거야 권태우 씨가 했다는 게 아니고 그런 흐름이 있으니까 거기에 못 담았다는 것만으로도 지금 우리 보수들이 하는 짓거리 보면 충분히 좌파였다 빨갱이였다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아니 홍번도 장군도 빨갱이였다 좌파였다 그러면서 이 지랄하고 있는데 홍번도 장군은요 북한 정부가 수립되기 이전에 있던 사람이에요 안 그래요? 홍번도가 가입했던 러시아 공산당은요 나치하고 싸웠던 공산당이야 미국과 손잡고 그런데 그런 것도 공산당이었어? 하면서 그 흉상을 치워버리는 새끼들인데 이런 기준을 봐봐 그러면은 강정 횟수를 보험부 장관 시키면 됩니까? 안 되지? 시댁 시어른이 시아버지가 조선 우영구 출신인데? 제 논리가 말도 안 되는 논리인데 저것도 논리된다 내가 말하는 거예요 웃기는 거죠 이게 그러면서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하지? 이 강정 횟수 45년 이후 정체성이 국민적 합의를 받기 어렵다면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 기가 막힌 일들이 진짜 매일매일 매일매일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이 교재에서 어떤 일이 하고 있냐 또 거짓말도 해 거짓말도 역사사 사실을 완전 왜곡하는 거죠 이번에 나온 교과서에 보면은 북한을 무조건 김일성 전체주의 연결하고 싶으니까 아니 전체주의 맞지 맞더라도 있는 것만 얘기해야지 거짓말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거짓말이 있어요 뭐냐면 북한은 독재 전체주의 국가여서 북한의 국가 국가가 김일성 찬양하다 이렇게 말해 북한의 국가가 김일성 찬양하다 맞습니까? 이거는 완전 거짓말이죠 북한의 국가를 보면요 북한의 국가가 애국가예요 이름이 애국가인데 우리 애국가가 다르지 그런데 가사를 보면 김일성 얘기 안 나와요 한마디도 한마디도 안 나와 그리고 북한의 애국가는요 김일성을 찬양하는 노래가 아니에요 찬양할 수가 없어 왜냐 이 애국가가 만들어진 게 언제냐면 1947년이에요 이 애국가가 만들어진 게 북한에서 북한 애국가 그런데 북한 애국가 같은 경우 북한 애국가 같은 경우 우리 곰돌이 푼님이 말하는데 나치와 싸운 공산당은 스탈리나 공산당 아니냐고 맞습니다 홍범 장군이 가입한 공산당이 스탈리나 공산당이에요 지금 방송에서 난 제가 방송 몇 번 했는데 답답한 게 황당한 얘기하는 게 그때 어떤 기자가 막 얘기했잖아요 홍범도가 가입한 공산당은 스탈리나 아니고 렌닌의 공산당이다 막 떠들었거든요 그거 잘못된 얘기예요 홍범도가 가입한 공산당은요 1927년 8년에 가입했거든요 그때는 스탈리나 스탈리나이지 렌닌은 이미 죽었어요 무슨 렌닌의 공산당이야 잘못된 거죠 지금 나중에 이렇게 말하고 나니까 또 김어준도 그걸 듣고 방송에서 진보진영이 진보진영이 밑도 끝도 없이 그 기사가 굉장히 잘못된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걸 딱 받아갖고 다 홍범도가 가입한 공산당은 스탈리나 아니고 렌닌이다라고 다 얘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왜? 스탈리나이 워낙 나쁜 놈이니까 근데 그게 잘못된 잘못된 사실이라니까요 말도 안 되는 거야 기본적인 역사도 안 맞는 거 아 렌닌이 언제 죽었는데 22년인가? 그때 죽었는데 무슨 렌닌이야 홍범도가 가입한 공산당은요 스탈린 공산당이 맞아요 스탈린이 근데 문제는 뭐냐 스탈린 공산당이면 어때? 그때 스탈린 공산당은요 나치화상 공산당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도 뭔가를 이야기할 때는 정확하게 팩트해서 얘기를 해야지 그냥 스탈린이 싫으니까 렌닌을 붙여야지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제가 렌닌이 죽은 날만 확인해 볼게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네 렌닌이 1922년에 죽었나? 렌닌 보자 아 24년 렌닌이 1924년에 죽었어요 홍범도 장군은요 러시아 공산당에 가입한 게 27년인가 8년인가 그래요 근데 무슨 렌닌이 공산당이야 그때는 이미 스탈린이 정권을 다 장악했는데 하여간 다시 넘어가서 이 애국가 북한 애국가 북한 애국가는 47년도에 만들어진 거고 이때는 김일성이 물론 북한에서 힘이 있었지만 김일성 혼자 지금의 56년 7년 이후에 김일성처럼 김일성 1등독자 시대가 아니라고요 여러분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데 한국전쟁 일어날 때만 하더라도 김일성이 사실은 뭐 그 이후에 나오는 것처럼 뭐 김일성 뭐 어버이 수령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한국전쟁 끝나고 나서 끝나고 나서 56년 8월 달에 북한의 그런 권력 체계를 완전히 뒤집어진 사건이 있었어요 8월 총파 사건이라고 그 사건으로 김일성이 자기들 자기 뭡니까 그 라이벌들을 다 수송해버리면서 그때부터 김일성 1등 독재 시대가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56년부터 그 전까지는 김일성에 대한 뭐 찬양 그런 게 아닙니다 북한에 있던 그 공산당 1등 독재라고 하는데 사실 그 1등 독재 안에 많은 파들이 있죠 만주파 갑산파 연안파 소련파 남부당파 가 막 있단 말이야 이 파들이 서로 간에 경쟁하는 거 아닙니까 경쟁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뭡니까 이 소련파 같은 경우가 이 뭡니까 이 소련파가 이 만주파하고 손잡고 남부당을 축청해버리고 그리고 나중에 소련파와 연안파가 손잡고 만주파 김일성이 만주파니까 하려고 하다가 손잡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면서 김일성이 마지막으로 최종 승리하는 게 56년이에요 56년 그러니까 북한의 애국가가 김일성에 대한 찬양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이거는 기본적인 역사도 모르는 인간들이 하는 얘기죠 말도 안 되는 거 그런데 이 교재가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는데 그 문제 중에서 국민들을 제일 분노하게 한 거는 독도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윤석열이 갑자기 어저께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이 나왔어 김수경 브리핑 윤석열 대통령은 국방부가 최근 발간한 장병정신교육 자료에 대한민국 영토인 독도를 영토 분쟁지역인 것처럼 기술한 것을 보고 받고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크게 질책하고 즉각 시정 등 엄중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 이게 뭐야 오늘 기사 나왔죠 독도가 분쟁지역이라고 윤석열 경로 국방부 교재 결국 전량 회수 이거 보고 있으면 아 윤석열은 몰랐구나 윤석열 몰랐는데 국방부가 지들 멋대로 이렇게 어마어마한 짓거리를 했구나 그래서 윤석열이 이거를 알고 분노해서 이거를 바로 잡았구나 그렇게 보이잖아요 이게 맞는 겁니까 이게 맞아요 심지어 신원식 야 오늘 기사 보면 뭐라고 나오는지 아세요 신원식이 대통령한테 대통령에게 욕먹을까봐 나와서 뭐라고 하냐 제가 꼼꼼히 살폈어야 하는데 마지막 발간대 살피지 못한 것에 대해서 대통령께 사과드렸습니다 이 새끼는 정말 개새끼에요 신원식 제가 꼼꼼히 살폈어야 하는데 무슨 말입니까 나도 몰랐어 그 말이죠 우선 나도 몰랐어 내 밑에 새끼들이 한 거야 나도 몰랐어 그거 하나 두 번째 대통령께 사과드립니다 야 이거 진짜 어이없는 이야기죠 진짜 어이없는 이거는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이 국민들한테 사과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독도를 분쟁 지역이라고 하고 국방부 다른 것도 아니고 군인들이 보는 교제에서 독도를 빼버렸어 대통령은 영토수호의 영토수호의 책임이 있잖아요 그럼 대통령과 어? 그리고 국방부 장관이 사실은 국민들한테 대국민 사과를 해야 되는 건데 국방부 장관이 부통령한테 사과를 하고 있어 아 시발 이게 뭐야 부통령은 이 문제와 체험이 없다는 거죠 와 대박 대박 제가 그래서 오늘 제목을 윤석열의 시침이라고 한 거예요 시침이 모른 척 시침이 지가 해놓고 난 관계 없어 이 새끼가 근데 이런 짓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뭔가 저질러 보고 그러고 나서 문제가 될 것 같으면 모른 척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근데 여러분 SBS가 오늘 아 어저께군요 어저께 굉장히 중요한 단독 보도를 했습니다 어떤 보도를 했냐 이 교재 이 교재 만들어질 때 범정부 회의를 수차례 했다는 거죠 그냥 국방부가 지들 멋대로 지들 멋대로 필진 꾸려가지고 쓴 게 아니고 이걸 위해서 범정부 회의 범정부 회의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대통령실 국방부 통일부 국정원 안보전략연구원들이 다 모여서 그리고 여기에 정신전력 교육 교재 집필집 집필집 모여가지고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회의 했다는 거예요 여러 번을 이 내용 어떻게 할까 그럼 그 내용이 지금 대통령신들한테 왔는데 대통령이 대통령한테 보호가 안됩니까 보호가 안돼 보호가 안될 수 있어요 저는 보호뿐만이 아니라 교재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데는 이건 추정이죠 윤석열의 강력한 지시나 의지가 있었다라고 믿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지켜봤지만 이 정부가 일본에 대해서 얼마나 눈치를 보면서 일본 비위를 마치고 있습니까 강제징용 피해자분들에 대해서 대법원이 전범기업 배상에 그랬더니 윤석열 정부가 일본 기분 나쁠까봐 스미마셍 스미마셍 우리가 할게요 하면서 우리 기업들이 돈 대신 내주고 있잖아 그런 짓거리하고 있는 정부예요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한다는데 무슨 문제가 생기면 오히려 우리 정부가 먼저 나와가지고 안전합니다 안전합니다 아 물고기가 엄청나게 많이 죽었죠 이번에 아 안전합니다 물고기 죽은 거 후쿠시마 관계없어요 그러고 있어요 그런 맥락에서 보면 국방부에서 발간한 장병 정신교육 교제에 독도 문제라든가 일본을 기분 나쁠게 할 만한 문제들이 있으면 빼버리는 거죠 야 지도에서 독도 점 하나 빼버려 이런 말 나올 만한 거 아니야 아 일본하고 관계가 어색해지면 안 되지 우리 기사형이 나랑 얼마나 친한데 그런 거 아니야 그래 놓고 이게 문제가 커지니까 뭐라고 하는 겁니까 경로 경로 나 몰랐어 이 새끼들 장난해 나 몰랐어 그거 아니야 이게 얼마나 무책임한 새끼입니까 진짜 이 무책임한 태도 시발 근데 가만히 보세요 이게 처음이 아니에요 이 정부에서 윤석열이 막 떠들다가 문제가 될 때마다 윤석열이 모른 척하는 거 굉장히 많습니다 대표적인 거 한두 개만 뽑아볼까요 교육부 장관 박순애 박순애가 지난 2022년 8월 달에 사퇴했죠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가장 빨리 사퇴했던 사람이거든요 이 박순애가 사퇴 왜 했습니까 왜 했어요 학재 개편 학재 개편 초등학교에 5살인가 5살이야 6살이야 더 빨리 입학시키겠다고 했다가 욕을 엄청 처먹은 거 아닙니까 이 박순애 사퇴할 때 뭐라고 했냐면 이랬어요 학재 개편 등 모든 논란이 책임져야 저에게 있으며 제 불찰이다 하면서 36일 만에 사퇴한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사퇴한 게 8월 달이고 박순애가 윤석열한테 보고한 게 7월 29일인데 그때 기사 볼까요 그때 기사 뭐라고 나오냐 윤석열이 29일 초중고 12학년제를 유지하되 취약 연령을 1년 앞당기는 방안을 신속히 강구하라 라고 교육부 장관에게 지시했다 이거를 지금 이 같은 학재 개편 방안을 지시했다고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전했다 이 이재명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이재명이 아닙니다 대통령실 부대변인이에요 이 무슨 말이야 학재 개편 만 6살에서 만 5세로 줄이는 거 누가 지시한 거야 이거 윤석열이 지시한 거야 윤석열이 윤석열이 지시했고 대통령실에서 대통령이 지시했다고 라고 밝혔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문제가 된 거죠 난리가 났어 그런데 윤석열은 싹 빠자 모른 척 난 몰랐는데 모른 척 모른 척 그래 놓고 박순애가 나의 책임입니다 하고 그만둔 거예요 야 시발 존나 무책임한 새끼 안 그렇습니까 물론 윤석열이 이걸 그만둘 줄 아지만 지가 사과해야지 지가 지시한 건데 이미 다 기사가 있는데 모른 척 자기는 모른 척 아 박순애 저거 왜 지금 어떠래 저랬어 그러고 있어요 이것만 그럽니까 그 전에 좀 더 앞에 한 달 전에 2022년 6월 달에 이정식 고요노동부 장관이 뭘 했냐 근로시간 제도 개선 그리고 임금 체제 개편 관련한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서 주 52시간제 주 52시간제 일할 수 있게 하겠다 뭐 그런 말을 했거든 난리가 났어 난리가 났더니 어떻게 어떻게 합니까 이때 여러분 고요노동부에서 정식으로 발표한 거예요 이거 이미 대통령한테 보고했고 확정이 돼가지고 발표를 한 거였어 그런데 이거 갖고 당시 비판이 많았죠 주 52시간제 장난해 그러니까 윤석열이 24일날 도어 스태핑 이때는 도어 스태핑 52시간에 반하는 거 아니냐 반발하고 있다 부르니까 대통령이 뭐라고 하냐 갑자기 모른 척 글쎄 내가 어제 보고 내가 어제 보고하지 못한 게 아침에 언론에 나와서 제가 아침에 확인해 보니까 노동부에서 발표한 게 아니라 부총리가 노동부에다가 민간연구회라는 이런 분들의 조언을 받아가지고 노동시간 유연성에 대해서 검토해보라고 얘기한 거다 아직 정부의 발표가 아니다 그러고 있어 아니 시발 뭔 소리야 이게 아니 지금 노동부 사각이 나와가지고 지금 브리핑하고 발표하고 있는데 이게 정부의 발표가 아니래 정부의 발표가 아니래 그럼 지금 뭐하고 있는 거야 윤석열이 뭐라고 했잖아요 이거 듣고 나도 못 들은 얘기인데 내가 그래서 나도 모르는 얘기를 이성섭이 하길래 한번 알아보니까 알아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아직은 정부 발표가 아니에요 그러고 있어 야 이게 뭐야 이게 뭡니까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만약에 대한민국이 또 만약에 전쟁이 난다 그러면 윤석열 같은 윤석열 같은 지도자는요 국민들한테 여러분 안전하니까 서울에 있읍시오 해놓고 혼자 하강발이 끌고 도망갈 새끼예요 하는 지시 책임예피 언제 한번 본인이 본인이 저지하는 지시에서 책임지는 적이 없어 항상 딴 사람 책임 핑계 변명 지 입으로 카메라를 보고 국회 이 새끼들 통과 안 시켜주면 바이든 쪽팔에서 어떡하나 지갑 안 해놓고 이거 지갑 안 해놓고 그런 적 없대 그러면서 지가 어떤 말 했는지 밝히지도 않아 개새끼야 아주 아 구역질 나요 구역질 진짜 아 열받네 진짜 참아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새끼들한테 의회 권력을 내주면 나라가 망해요 다음 총선은 우리가 압도적으로 이겨가지고 이 정권을 정말 식물로 하루빨리 식물로 만들어야 된다 윤석열을 끌어내리면 제일 좋은데 못 내리더라도 식물로 만들어서 아무 일도 못하게 해야 돼 아무 일도 어떤 사람들은 그럴 수 있어 국회가 발목 잡아서 일 못하게 하면 어떡하냐 그럴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일 안 하는 게 나 안 하는 게 나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직거리하면서 다 망쳐놓느니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나요 그래서 민주당이 빨리 다음 총선에서 잘해가지고 압승을 거둬가지고 이 정부가 아무것도 못하게 식물로 막아 놔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오늘 마지막 이슈였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이고 오늘도 늦은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 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사물이 연속 94일차였고요 내일 95일차 방송에서 여러분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보시고 매우 부족한 방송이지만 사물이 앞으로 더 열심히 해 지켜보겠어 하시는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과 함께 시청료로 함께 하시면 사물이가 훨씬 더 큰 힘이 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시청료가 사물이 뿐만 아니라 우리 더 깊이 십에서 방송하고 있는 모든 방송들 앞으로 더 좋은 방송들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들 구글 코리아와 구글 코리아의 박해로부터 사물이가 완전히 자유화할 수 있도록 부끄럽습니다 시청료로 함께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주무시고 우리는 내일 95일차 방송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안녕히 주무세요 안녕히be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